스포트를 하라고요? 스포트? 조합을 어떻게 할까요? 곰탱형님 현이 속에 어서와 조합을 어떻게 할까? 피겨 피겨를 끼고 피겨 스포트 액션 밈? 그게 뭐야? 점프 계속해야돼? 피겨 스포트 액션 밈? 보물은 먹힐까요? 삶 마법서? 이거 마법서? 우리 곰탱형님 개정 클라스 보소 와 씨 부럽다 부러워 와우 와우 어이고 와 아이고 토 나온다 토 나온다 진짜 와우 와우 개부럽다 진짜 와우 스포트말고 스노우 글로브를 끼라고?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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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노우 글로브 글로리아 이거 그리고 체력감소 맞아? 체력감소 맞지? 에피소드 1에서 이거 장거리인가? 점프할 구간이 많이 애매해요? 아 오케이 오케이 자 그러면 여러분들 에피 1 피겨 리뷰 그럼 바로 가볼게요 에피 1 피겨 리뷰 가볼게요 에피 1 피겨 리뷰 떴죠? 오 점수 잘 나오려나? 녹화 시작 자 여러분들 제가 지금부터 에피소드 1 피겨 선달의 그 다음 스노우 글로브 이어달리기 홍고추맛 쿠키 보물은 이거 여러분들 마법서 3개 이거 끼고 제가 지금부터 기갱 한번 가볼게요 가자 점수 어떻게 나올까? 점프를 계속해야지 이거 점프를 계속해야지 점프 한번에 7만 5천이라고? 다같이 퇴님 어서오세요 와우 오이고 오이고 점수 보소 미쳤네 미쳤어 아 이거 박을 박아도 될 것 같은데? 아 근데 너무 손 아프다 이거 야 너무 손 아픈데? 와우 이거 멀티 점프 계속해야겠다 너무 손 아프다 설풍년님 어서오세요 매니저님 그리고 강퇴 자제 좀 해주세요 누가 계속 강퇴하는거야 막 좋아 점수 짱이네 좋아 점수 짱이네 오케이 점수가 점수가? 장난이 아니네 이거 먹어야돼 먹고 좋아 어 이거 잠깐만 박으면 안됐는데 풀피 되려나? 아슬아슬하게 하네 게임을 조단이 어서와 조단이 어서와 멀티 점프 얼마나 해야돼 힘들어 계속해야돼? 풀피는 뭐 될 것 같은데 아무리 박아도? 못하면 좋아요 미안하다 액션빔 손이 너무 아파 이거 야 근데 마법책 3개 이거 어디서 내가 이거 어디서 봐요 여러분들 마법책 3개는 진짜 우리 곰탱형님께 진짜 감사하다고 말해야돼 액션빔! 빠세이 빠세이 액션빔! 발사! 어디서 이런 조합을 봐 쟤가 손가락이 부서져 뒤지면 되죠 여러분들 그쵸? 그쵸? 쟤가 손가락이 부서져 뒤지면 되지 괜찮아요 여러분들? 새끼들 새끼들 진짜 이씨 좋아 가자 어 나 손 진짜 아프다 지금 프리미엄이 어서와 풀피는 될 것 같은데? 안 되려나? 안 되면 말하라 안 해 안 해 안 해 풀피는 될 것 같죠 그래도? 아 힘들어! 점프 한 번에 점수가 왔다갔다 거리네 아 힘들어 자 풀피 됐죠? 아 이거 물약 놓쳤다 와우! 우리 연화맛 쿠키 쌩쌩 잘 돌죠? 그치 내가 그냥 손가락 그냥 부서지면 그만이지 어? 자 여긴 2단 점프로 넘어주고 멀티 점프 여기 필수다 내가 그냥 손가락 부서져 뒤지면 되지 이 새끼들아 아휴 그래 아니에요 현이형 괜찮아요 이런 애들 하나가 없네 헛살았네 헛살았어 흠 괜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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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흠 흠 와우 점수 괜찮게 나오네요 그래도 재밌네 손가락 그냥 부서져 뒤지면 되지 괜찮네 우와 여러분들 손가락 운동도 되고 좋아요 이거 오케이 오케이 이거 조합효과가 체력 감소 15% 오케이 오케이 어이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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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쌩쌩 잘 도네 진짜 존나 토할 것 같겠다 내가 만약에 피겨 맛이었으면 토했다 토했어 토 안나올라나 진짜 이렇게 쌩쌩 도는데 토 나오겠다 진짜 토 나오겠다 토 나오겠어 아이고 좋아 끝까지 한번 달려봅시다 치어리더 좋아요 솔직히 마음 같아서는 빨리 부딪히고 죽고 싶어요 여러분들 마음 같아서는 빨리 부딪히고 죽고 싶어 어 근데 점수 잘 나오네 생각보다 보탐 좋아요 레모나님 어서오세요 우리 시청자분들 300분 넘게 계시는데요 우리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다들 많이 부탁드릴게요 노래 제목 굿바이 투 로맨스 점수 근데 생각보다 잘 나오네요 여러분들 지금 벌써 여러분들 4800만점이에요 4800만점 점수가 자 체력 물약 먹어주고 어이구 뭐야 야이 케이블 진짜 이씨 아이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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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케이블까지 속을 썩이네 속을 썩이네 엇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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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아 그만 좀 부딪쳐 아.. 계속 부딪치네 종민님 어서오세요 오 체력 많이 깎였다 어! 자! 어! 자! 오케이 나이스 어! 그러고 보니까 노래랑 어울리는데 지금? 어! 노래랑 어울리네 그러고 보니까 그러네? 어! 이거 춤 잘 추네? 가자! 엘다 맛 쿠키 아이고! 그만 좀 박아라! 좀! 아! 나 진짜 계속 박네! 계속 박아! 어! 자! 어! 자! 어! 자! 자! 오케이 좋아요 피규어의 이거 연기서도 괜찮은 것 같네 아! 물량 놓쳤다 야! 이 조합도 근데 만약에 근성있게 끝까지 하면 점수 잘 나올 것 같아요 선달 1억 충분히 나올 수 있을 것 같은데 여러분들 이 조합 근성있게 끝까지 하면 선달 1억도 나올 수 있을 것 같아요 노박하면 근데 컨트롤이 너무 빡세다 이게 점프를 한 번 한 번 계속 해줘야 되기 때문에 컨트롤이 많이 빡세네 좋아요 아! 뭐야! 야! 이거는 자력이 없으니까 박을 수밖에 없구나 아! 조합이 너무 빡세네 빡세 아! 다 통과해놓고 자력이 없어가지고 박네 자! 저거 먹어주고 하나 오케이 죽어라 이 새끼야! 죽었다! 드디어 죽었다! 자! 이제 홍고추맛 쿠키 달려볼게요 아! 이거 드디어 죽었다! 자! 변신! 뽕! 뽕뽕! 뽕뽕! 뚜둑뚱! 녹방 아니야 이거 녹방 아니야 생방이야 생방 세일러몽 어서와 아! 30분 뒤에 한국이랑 호주랑 1대1이야? 여러분들 축구 저랑 같이 봅시다 그러면 여러분들 30분 후에 저랑 같이 축구봐요 그러면 축구보고 그 다음 쿠키런 방송은 축구 다 끝나고 쿠키런 방송 바로 갑시다 우리 귀여운 토리님 초콜릿 5개 나이스 감사합니다 어! 뭐야! 자! 이어달리기도 점수 있네? 어! 잠깐만 나 이제 알았어! 어! 야! 몰랐어! 야! 선달 죽었다고 안심하면 안되네 그러면 이거 이어달리기도 좀 쳐박아야겠네 빨리 뒤져라 뒤져 아! 몰랐어 나 진짜 아! 진짜 몰랐어 어! 이거 가능성 있는데? 어! 이거 가능성 있는데? 지금 가능성 충분히 있는데? 여러분들 이거 다시 한번 그럼 제가 도전 한번 해볼까요? 이 조합으로? 여러분들 어때요? 어! 이거 괜찮네요? 좀 안걸리지 솔직히 이 조합 조금 안걸리지? 너네 반대하지 반대 그치? 그럼 락스타 그거 음표 내가 다시 한번 보여줄게 이거 끝나고 이거 끝나고 우리 락스타 맛 쿠키 여러분들 삼뮤즈젤리 그 조합 한번 보여드릴게요 삼뮤즈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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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는 진짜 손가락 아장나겠다 진짜로 자 여러분들 이 조합 함부로 따라하지 마세요 진짜 손가락 아장나네요 이거는 점수 그냥 잘 나온다 노박하면 점수가 잘 나온다 이 정도만 알아두세요 암 걸리네요 조합이 그리고 저 좁은 구간 진짜 개빡치네요 진짜 개때리고 싶네요 우리 1866님 리아이요 점프하는게 이득일까? 장애물을 부시는게 이득일까? 뭐가 이득일까? 장애물 부시는게 이득일까? 그럴 오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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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둘 다? 오케이 둘 다 이렇게 둘 다가 근데 말이 쉽지 않 잘 죽어? 바이바이 너는 암 걸려가지고 여기까지밖에 내가 못하겠다 여러분들 추천 한번씩만 다들 부탁드릴게요 이제 그럼 여러분들 락스타의 건빵 뮤즈젤리 3개 조합 지금부터 가볼게요 추천 600개 까지만 한번씩 다들 부탁드릴게요 자 600개 까지만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 하아 엉자호님 르님 뚜루루띠빠님 태클 눌루지님 곤동식론님 씨 간다이오님 잘라님 SJWKQO님 다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꽁이님 세일러몽님 다정한 머피님 여러분들 다들 사랑해요 하아 우리 봉춤출가님께서 우리 봉춤출가님께서